안녕하세요. 촛불잔치입니다. 또한 의료 대란과 최상병은 윤석열 정권의 아킬레스건인데 그것도 협의했으니 속이 뒤집힐 만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한테 심경을 토로했다는 이 보도는 당내에서 한동훈의 처지가 얼마나 궁색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여기서 우린 다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훈이 절대로 최상병 특검을 추진할 수 없겠구나 라고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이런 보도도 터졌습니다. 한동훈이 추진하던 제3자 추천특검법이 결국 물 건너가게 됐다고 합니다. 여권 내 친한계 내부에서도 용산과의 갈등을 우려해 특검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라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리더십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이 친한계조차 장악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한동훈에 대해서 국힘 내부에서도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한동훈의 정치생명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자 국힘 내부에서는 제3자 특검 법안을 철회하고 공소처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어차피 한동훈이 법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실제 성사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포기하고 민주당 안에 대한 재의결에 참여하는 방법이 더 낫습니다. 어차피 비밀투표니까 누가 찬성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여기서 한동훈이 바지 대표라는 게 또 한 번 증명이 됩니다. 윤석열의 무릎을 꿇은 거죠. 그래서 회담이 끝나고 뜬금없이 계엄을 갖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회담을 보고 경로에 쓸 윤석열을 달래주려고 말이죠. 자 국힘이 이러는 사이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특검법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오늘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겁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벌써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제3자 특검을 그냥 받을 리 없죠. 만일에 대비해서 야당의 비토권을 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민주당의 제3자 특검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잡으면 한동훈은 그만큼 입지가 줄어들고 미천이 다 드러나겠죠. 국힘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법안을 내고 시간을 질질 끄는 게 제일 나았습니다. 물론 윤석열이 그 꼴조차 못 본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요. 한동훈은 윤석열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보수의 대표 주자가 되고 싶으면 10명만 모아와서 같이 재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아 한동훈의 정치생명도 하룻밤의 꿈같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야 대표 회담에 나선 한동훈에 대한 주목할 만한 평가가 있습니다. 천아람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을 많이 봐줬고 의료 대란을 의지해서 뺀 것도 한동훈을 배려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저도 천아람 말에 동의합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국가지조적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적 목표를 향해서 정적조차도 포용하고 설득하고 배려하는 미덕이 아무한테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적조차도 내 편으로 만든다면 그런 능력이 무서운 겁니다. 윤석열은 꿈에도 못 꿀 품격의 깊이입니다. 뭔가 잘못돼서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잠시 앉아있지만 역사는 바로 자리를 잡아갈 겁니다. 이재명은 이미 우리 마음속의 대통령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촛불입니다.